안녕하세요. 효닝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시장에서 먹을 거 이것저것 사봤습니다. 만두, 떡, 그리고 꽈배기, 고추튀김, 그리고 김말이튀김, 어묵, 닭강정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고춧가루, 고추튀김, 그리고 그리고 고추튀김. 치즈가 많이BUH 배가 많아서 치즈와 우유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많은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많이 뿌려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매콤달콤해요 단무지 오무침 한입 핫도그 매콤달콤달콤 치킨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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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매콤한 맛 디저트 엄청 빡빡해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매콤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. 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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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매콤해요 간장 너무 맛있어요 무심 네네네네네 모르겠어 매콤하고 내가 먹어봅니다 맛은 미리 한거 덕분에 비밀 매콤해요 매콤해 당면 otros 고구마 칼국수 고춧가루 계란 ㅎㅎ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? 치즈가 더 생각하고 치즈가 더 좋아해요 치즈가 더 맛있어 마스크가다 소스로 같이 먹는거 같네요 나머맛은 다 Zhonglar 마요네즈 맥주 더 맛있게 드셔라! 고춧가루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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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강정은 너무너무 맛있는데 너무 딱딱해서 조금 남길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